구독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연트럭들 보시면 4만키로, 5만키로, 8만키로 이렇게들 타시죠 물론 그 차량들은 오일도 20리터 이상 40리터가 이래 들어갈거에요 말통으로 몇통씩 들어가는거고 그리고 엔진회전수도 그 차량들은 레드존이 2000rpm부터 시작입니다 평상시 주행할때는 1000rpm대 1500정도 선에서 다니실거에요 아마 많아도 1000, 1500입니다 이미 구동조건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오토바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다 소모품 교환주기가 빠르다! 이거는 단순히 상술이 아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제 싸게 싸게 고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싸게 고칠 수 있는 범위를 번 넘어섰기 때문에 어쩔수 없죠 화석차량들 운행하시는 분들 딜레마가 항상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고 차량 가액은 이정도로 금액 밖에 안하는데 수리비가 이미 중고 차량 가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퇴반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자동차도 그렇지만 오토바이 자체 소모품입니다 전체가 소모품이에요 구동 관절, 서스펜션, 바퀴, 휠, 베어링, 허브, 볼트류들조차도 소모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쌉니다 돈 많이 들어요 싼 오토바이 저렴하게 사서 타는 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리가 되지 않고 야매 수리를 하고 이러니까 오래된 바이크 화석차들은 사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좋은 기류가 보이는 게 화석 바이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을 아낌없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화석 바이크 자체 본질을 보고 이제 하시는 거죠 누군가는 이야기 할 겁니다 아니 그 살 바 되거든요 그 돈 주고 야 이만큼 여기에다가 이 돈 들였으면 차라리 신형차 사서 타는 게 좋지 않냐 맞습니다 신형차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화석 바이크를 보시냐면 비용은 감수를 감내를 하더라도 이런 감성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이 감성 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들여서 리컨디셔닝이라고 하죠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밟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 CBR400RR 바이크도 해당이 되겠죠 지금 이 V스트로도 그래요 지금 이 차량이 처음에 입고되고 나서 수리를 하는데 거의 증상 잡고 하고 뭐 하고 삽질을 했지만은 수리 기간 부속 수급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품 가격도 절대 안 써요 이 바이크 이거 200만원 300만원 하는 바이크 부품 가격은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형 바이크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연식에 따라서 부품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물류 관리 비용이라는 게 있죠 물류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재고 관리하는데 재고 관리 비용이 드는 거 그래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 부속을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관리 비용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니까 순환이 빠른 것들이 아니고서는 솔직히 마이너스입니다 부품 재고를 보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내 바이크 회사들 수입사들도 어지간한 신형 차량이나 간단한 소모품류들 부속들은 보유하고 있지만은 이제 회전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 뿐만 아니라 잘 찾지 않는 부속들 요런 것들은 재고를 보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부속을 사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속을 사서 가지고 있는 동안 그 비용 그 돈 자체가 묶여 있으니까 회전율이 현금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 바이크들이나 이런 것들 수리할 때 부품이 굉장히 오래 걸려 왜? 현지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V스토론 바이크 수리를 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모두들 건강이? 빠바! 화석 바이크 사시려는 분들은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